오케이 여러분 계속해 봅시다 이거는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거에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보고 싶으면 여기 위에 어디에 무슨 링크가 있을 거에요 그거는 그냥 클릭하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우리 친구의 슬픔을 좀 희치다 슬픔을 아니 그 얘는 아직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미안해 나는 아직 잠시 시간이 필요해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이유는 얘는 로봇이 이 로봇은 원래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지 나 내가 뭘 또 잊어버렸을까 네 부모님도 친구도 있었을 텐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시를 개방하고 싶지만 구할 사람이 남아있을까 네 뭐 이거 개방한 다음에야 할 수 있을거죠 오 여긴 예쁜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오 오하 오하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익숙하겠지 그들이 그리워 그들은 떠올리면 내 마음이 편해져 슬럼이 슬럼이 인 모모에겐 내가 떡을 찾은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지금 미드타운에 있어 지금도 아웃사이드를 보고싶다면 그녀가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거든 아 이거봐다 사진 뒷면에 조수를 썼놨어 사진 뒷면에 조수 아 오케이 이런 아이템 팩트 미드타운 가려면 이 작은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야 해 너처럼 재주가 좋으면 갓난할 거야 니가 승한다면 세트로 아웃사이드에 도달한 자아가 될 거야 행운을 빈다면 너에게 필요가 없겠지 너를 믿어 응 오케이 좀 전에 전문을 꺼버려서 미안해 나는 인간이야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인간이겠지 네가 남은 건 이게 전부야 기억은 많이 돌아왔나 돌아왔어 내가 잊은 것은 얼마나 좋을까 만약 클레멘타인을 찾으면 내 메모리를 복권해서 너를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시 내려가서 컴페니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위로 가면 미타운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일단 한번 저 친구랑 얘기해 봅시다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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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쓰레기가 떨어진 아늑한 소리 반짝이는 폭포 위험 없음 싫어 쓰기에도 없이 행복한 곳이야 자 들어봐 그 자궁 안에서 나를 보호한 강력한 콘크리트 나의 무덤도 되어줄 수 있을까 너무 염숙 염숙한 분위기 분위기인가 뭐 어느정도 여기 누가 있을까 여기 누가 있을까 오 여기 내려가 있어 나이스 무슨 빔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이미 있었어요 오 안녕 누군가 방문한 건 정말 울만인걸 물론 금방 할 소큰을 빼고 말이지 녀석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봐 바퀴 같은 걸 타고 다르게 하는거지 지금은 가능성을 낭비하고 있다고 어어? 난 금연 클레멘타인 이모처럼 훌륭해지고 싶어 나도 이모처럼 탐험하고 싶었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엔 이곳에 턴트 빌리지를 떠나지 못하게 했어 아이고 힘내세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의 전기소 그 사방에 엉냐 자고 있어 계속 자 계속 자 오우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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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내려가고 싶어요 흰색 페인트 종류가 900개가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지금 나만의 페인트색을 만들고 있거든 쓰레기 갈색이라고 부를거야 헐 메인은 해체 주위 기관이래 본인 스스로 그러더군 메인은 분명 훌륭한 예술가가 될거야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면 말이지 나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너무 좋아 이 냄새를 맡으면 떠오른 여덟 여덟 나는 이 암서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참 슬프네 컬래딱 오케이 올라가자 여덟 아까 올라가고 했었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올라가 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돼? 하이 안녕 친구 잘 지내니? 클레멘타인 이모가 햇빛 없이도 사회에서 이런 특별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걸 알아? 난 많이 가족이었거든 볼래? 그러니 몇가지 색은 아직 없어 노란색 식물 밝은색 식물 보라색 식물이 없어 작고 날 센 친구라면 나 대신 가족하고 있었을텐데 어 지금 있는 사진에 클레멘타인 이모가 넘어가 보고 싶어 오케이 이게 뭐 하아 심심해 무슨 말인지 알아 클레멘타인 이모가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어 우린 멋진 멋진 걸 많이 배웠는데 음 하아 웁스 뭐 재밌는 거 있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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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아 어 한 왜 그러고 캄엔데? 가비 나이스 왜 아직 안겠네 올라가자 길이 여기네 길이 복잡하네 이건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텀블네일 사진 떡에서 미군함을 봤어요 떡에서? 떡이 뭐에요? 떡에서 미군함을 봤어요 떡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다시 어 이거 뭐야? 아이템 사용 우리 아이템 없네 선장? 누구 누구? 미군 미군은 그냥 미국 군대? 아니지 저 떡은 지금 밖인것인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래밍인가? 잠깐만 한번 여기 열심히 성 어 프로그래밍인가? 프로그래밍인가? 피어 오케이 피어 미군함 미 미 군 미군함 미군함 미군함이 없어요 미 미군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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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너무 어렵습.. 너무 어렵습니다.. 이..이른 아침에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생안토니오 급 쌍룡수송천.. 네 그거는 월신료시온 말이에요.. 여기가 지하철역이야..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걸로 도시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었어.. 사람들은 일하러 갈 때 타곤 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아.. 그런..경우에도 작별..이란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냥 작별은 그냥 진짜.. 마지막.. 인사로 생각했어요.. 기억나.. 난 가족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어.. 아주 오래전 말이야.. 일이야.. 생안토니오 급 생안토니오 급 생안토니오 급 생안토니오 급 쌍룡수송선거 선거 선거.. 선거.. 선거는.. 알아요.. 함임.. 함임입니다.. 선거함 쌍룡수송선거 어려워요.. 가족들은 아웃사이드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거 의미가 있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드타운 근처에 있어.. 클레멘타인을 찾아 그녀의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캠.. 컴패니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아마 단속에 있을꺼야.. 여기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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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야돼요? 이거는.. 독일 스타일 지하철이 아니야.. 이거는.. 한국 스타일이에요.. 너무.. 진짜 넓어서.. 이거 안되지.. 이렇게.. 타면 안돼.. 여기 뭐있나? 여기 뭐있나? 아.. 우리 뭘.. 아까 거기.. 전구.. 전기 곳에 뭘.. 꽂혀야 하죠.. 네.. 아.. 올라가자.. 여기 뭐있는지.. 정.. 우리.. 하.. 우리 여기서 왔어요.. 타운.. 쪼금 기억이 Stones James Jane Crônus 아.. Lower 턴 agencies앱 paar 턴 exit.. Both.. consuming cortwh events.. 뫻о어의 성장.. Lehrerjas groups claims.. 만끝 번 outdoors.. 오.. 힣힣힣.. 아 그냥...여기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얘기가 없네 여기는 책이 자주 아주 많아 두링 테스트 유사한 인공지능의 윤리? 내가 얻은 것도 있어 네가 서지가 있었나? 책 냄새와 베이지 넘기는 느낌은 아주 툭 듣게던 걸로 기억해 거의 편한함과 같은 느낌이었어? 제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 걸 근데 당신은 아무 말 아무 얘기 없어 오 내가 막 계속 가야 돼 얘는 할 말이 없다면 으악! 어... 오케이 경찰인가? 이미 다섯 번이나 말했잖아 여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니까 위험해 이봐 이런 로봇은 처음 보는걸? 북시북시래 보이네 아 이 숲에 화면 나오는 여자? 다른 자에게 물어봐 여기 여시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몰라 여시 여시 힘내세요 여시 힘내세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로봇아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키워요? 얘는 그냥 병생 병생동안 그냥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응 힘내세요 쓰레기엔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크 커버레이션이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꿀 진짜 경쟁인 것 같은데 신분을 밝히십시오 신분을 밝히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감옥으로 이송... 이송하고 지부팅 하겠... 오 지부팅? 아이고 비스메이커 나는 네 브라도 난 니가 찾고 있는 거 자... 자가 아니야 클레멘타인을 찾고 있다면 주거 구역... 주거 구역에 숨어 있을 거야 구역 여긴가? 아... 여기는... 올라가... 지... 못해 안녕 힘내세요 와... 미드타운 오케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저 한번 스크린샷 스크린샷 여기 아무것도 없어 흠... 생각해봐 내 팔을 다른 로봇 발로 교체하고 그 다음 날 다른 발도 교체하고 어? 그런 다음 내 몸 등등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어른 업그레이드하면 네가 지금 말하는 로봇과 나와 같은 로봇일까? 얜 술 너무 많이 마셔나 오 지금 말 보여준 거야? 난 모르는 이가 많아 아무 도시도 위쪽에 있는 거대한 주택 같은 데에 살고 있지 않을까? 맘대로 해 알았어 매너 없네 맘대로 하지마 판마 왜 이래 맘대로 없어 흠... 복수로 다... 다 떨어질 거야 어 우린 네가 커피 소위를 해 하루 종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래층으로 보내면 거기서 재활용하고 다른 용도에 맞추어 만들지 참 오랜만에 아래층 소식을 들어봤네 맞춘 사진에 그거 뒤에 주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호는 거리 이름이고 그 다음은 층과 문번호야 찾기 쉬울 거야 아 잠시만 그거는 그냥 볼 수 있어요? 경화사벌 사진이야 그거 우리에게 그녀를 찾으라고 말했어 그녀는 아웃사라야 사진 뒷면에 뒷면에도 일련의 기호가 쓰여있어 그럼 아 조사하기 아하하하 으 김 김 김 삼 오 김 삼오 레지던스 상점 간이 여기도 그냥 한번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미니 미니 꼬마야 여기서 놀면 안돼 니크컵 공장은 너같은 작은 털뭉치를 위한 곳이 아냐 아 털뭉치를 위한 곳이 아냐 접기는 지한되었지만 잠시동안 그런거야 연여만 기다리면 바로 열 거야 하이프 그러게요 저도 하이프 하이퍼 하이퍼 쩔 뭐 도움바르 쫌 좀 더 재미있는 이모티콘 좀 만들어야 돼요 창의력이 없으면 어려워 AL 대단하 오 어엉 엄맛 이 앤 신원 거꾸로 있는 곳이 아니라 도움라 지금 바빠 왜 불러 게임 완료 들어가 있을까? 아닌데 이 사기꾼이 경험이 있는 배터리 팔았어 빠지려고 하면 내 말을 못 들은 척 한다니까? 순찰 중은 센티넬이 아니었다면 이 사기꾼은 물품으로 해체되었을꺼야 오 오 오 오 오 못들어가? 어허허허 케어스 못 만들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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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사오팔? 아니대요. 이사팔, 이사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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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오팔 제기 , 이사오팔, 이사오팔 이사오팔, 이사오팰 이사오팔, 이사오팔, 이사오팔드 이사오팔 Reading, 에피언wier Deont direction , 오케 이사오팔 hu 이사오팔 het 이사오팔 이사오팔 하 athletics 사이큰 음, 자위꾼이랑 얘기 못해. 지금 음, 아. 오케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 음. 음. 아, 이거 좀 마시니. 이거 좀 마시니. 응, 카피샵. 음. 이쪽으로. 아, 옷가게. 미타운에서 가장 트렌디한 가게지만 가게 주인의 꽤... 심수꽃... 아, 그래요? 심수꽃죠. 그거는 그냥 매너가 없단 말이죠. 저, 마친 사진의 뒷면인 것은 주스인가? 그래, 첫 번째 기호는 거리 이름이고, 그 다음은 증가 문 번호야. 찾기 쉬울 거야. 어. 너도 하루 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녀석들과 안팠냐? 아무것도 만지지만 시끄럽고 굴지도 말고 일상도 안 돼. 이건 누구야? 끔찍한 옷인데 세력되게 보이고 싶다면 내가 오라고 해. 나쁜 놈아. 어느 정도 뱅때문에 도전은 고등uv대로 봐. 지금 내 카테인의 소설을 교수는 받은 것. 조금 상승 1, 2, 2, 3, 2, 2, 3, 2, 3, 3, 2, 3, 4, 5, 6, 10, 2, 3, 3, 1, 2, 3, 2, 3, 5, 2, 3, 3, 2, 4, 3, 4, 1, 2, 1, 3, 2, 3, 2, 3, 2, 3, 3, 2, 4, 1, 3, 2, 3, 3, 2, 1, 3, 2, 3, 3, 2, 3. 옥테이 옥테이 여기는요? 우리 여기 이미 있었.. 아닌데? 우리 그냥 이상한 도시 차례.. 아 이거 이거봐 레지댄스, 오케이. 우리 그냥 그쪽으로 가야 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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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댄스로 가야 해 우리 경찰 오하! 이거 뭐야? 어.. 오케이 그거 안 돼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웃사라 엑서스가 완전히 지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비발성화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걷기만 했는데 센티넬 소리 질렀어 소년 동안 우리는 표면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살았어 우리는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왜지? 이게 뭐지? 아 멋진 사진이네 흠 낮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아 요즘 내 하드드라이브에 박스가 좀 있어서 말이야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 다른 로봇에게 물어봐 당신은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걷기만 했는데 센티넬 아 똑같은 사람 아닌데? 이 친구 조언 하나 해줄까 친구? 센티넬 맞춰지지 않아 그 사악한 놈들은 내 친구 밥으로 잡아갔어 지금 3500돈 350년형 징역살이를 징역살이를 하고 있지 아 그거는 그냥 350년동안 감옥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징역살? 징역? 역 역? 징역 어느정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네이버 네이버 사전 감옥에 있다? 징역 징역이? 인프리즘? 네 감옥에 있다? 징역 아 그래멘타인? 네가 너라면 그녀를 찾지 않을걸 네가 센티넬한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계속 소수문하다 오면 결국 너를 찾을 수 있을거야 말.. 말썽도 같이 찾아오는게 문제이지만 네이버 새해 수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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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서 1등 하려고 에임봇을 다운로드 하려고 했는데 악성코드가 생겨버렸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게 이상해 보여 좋은 사신네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 같았어 변하려 하자 나는 존재한 모든 게임을 마스터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야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 같았어 별날 별날 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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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야 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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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뒤에 니엔뒤에 있으면 니엔뒤는 리엘이 되죠 별난 여자야 나는 도녀를 모르는데 못하는 것의 모든 것을 좋아해 사진 잘 나왔네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보디 내 다 이미 다 똑같은 얘기 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오엘리야 넌 뭐 좋아해 메모스 웁스 오늘은 뭐 해줄까 꿈어소님 내 작은 눈으로는 우리의 세계의 거대한 보이겠네 너처럼 작아져서 숨겨진 장소를 탐험하고 있실뻐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거주 구역에 살고 있지않은? 너 여기 뭐 있나? 어... 어... 돌아왔어요 전 20분 녹음 못했었어요 저... 저장... 핫디스크가 풀이었었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냥 여러분이 게임 직접 해보시면 하하핫 아직 어... 못 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합시다 네가... 샌 아니야 신경쓰지 마 넌 누구지? 뭘... 뭘 보내? 잠깐 드려세 지발따자가 누군가를 보내기로 한 거야? 네가 내 신입인가 보구나 너 별로 안 크네 하스도 어떻게 통과할 거지? 그의 재주가 있구나 나는 엔트비리지를 떠난 이후로 줄곧 아웃사이드로 간 길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샌티너를 항상 감시했어 감시하다 이젠 도움이 될 만한 신입이 있으니 문제 없겠어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 얘는 여기는 참... 음... 집은 참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요? 어디야? 아 여깄네 난 요즘 이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할 기획을 쓰고 있었어 시동을 위한 키도 있어 별한 건 전원을 구급한... 네... 네... 원자 배터리 분야 니그 코어퍼레이션이 공장 안에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침투한 데에 도와줄 수 있는 열악책이 있어 그 이름은 몰라 보머 재킷과 금 사슬을 걸친 로봇이야 보머 재킷 뭐야? 보머? 보머? 보머 재킷? 네... 이 메시지를 교육에게 전해줘 영화처럼 몸집이 작고 집이 빠르면 공장에 몰래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 하지 말고 주변 도움을 요청해 이 도시는 정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센티넬 피하도록 해 금사슴 금사슴이 아니라 아니 클레멘타이 공정 근처에서 연락책을 찾으라고 했어 그는 보모 재킷과 금사슬을 걸친 로봇이야 나갈 곳이 어디야? 아 여기네 이 지금인가? 언정막하게 뭐지? 귀한 서른에 네 발 다린 동물?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까 복도에 만났던 로봇이었을까? 아 тебе 오 예 그건 없어서 오 geht 오 저는 Marshall 이딴 자꾸만 이 친구가 아냐? 오? 아니 얘는 아니야 왠지 아 나 내려가자 이 친구도 아니고 아, 네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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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건 그렇게 무슨 일인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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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냐? 친구도 아니네 아 이건 경찰이죠 아 여기 안에? 오늘 밤에는 뭘 만들까? 셰프? 진짜 돈을 지불할 수는 없어? 저 친구 찾고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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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고 되어있는 동안 아무도 가을게 들어갈 수는 없어 저 돈 역세가 얼마나 무능한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참 걸을 거야 클럽 근처? 에이 아니 클럽이 여기 맞잖아 이 친구? 그거 어디.. 아 오 넌 9살 내 연락책? 원자 배터리에 대한 가난한 설명하지 배터리가 바로 저 니크컵 공장에 연락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한지역이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 모든 수립자를 확인하고 직원이 아니면 돌려보내지 니가 아이디어가 있어 니가 여기에서 침입하기 좋은 타이밍을 제일동안 작업자 재킷과 작업자 헬멧을 가져와 네 네 네 okay 근데 여기서 놓으면 안 돼 오 그게 노예 뭐야? 잠시만 왜 뭐 해야 돼? 지화용 구역에 들어가려면 작업자 재킷과 작업자 헤맷을 찾아야 해 아 가게 옷가게로 가자 한번 물표를 해요 목마라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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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초 잠시 계속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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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옷 가게 너도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여섯두부 한 패나? 아무것도 만지지만 시끄러... 아아... 헬멧 헬멧 헬멧이 여든 헬멧이 여든데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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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마다고 여기allo 여린 directed Mi 여기 헬멧 안 보여요 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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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지브댄 자는 클레멘탄이 아니다. 수색을 계속해라. 거기를 오고 가면 안 돼. 흠흠흠 여기 헬멧이 있을 거야. 지입고 된 동안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 저도 녀석이 얼마나 무능한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한참 걸을 거야. 흠흠흠 흠흠 엘리베이터 굉장히 걷기만 했는데 센티넬 소리가 아 다 이미 알아. 맞춘 얘기시네. 공장 직원인가? 이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의 얘기였어? 이 친구? 흠흠 네 한참 자 하자 아 어우 앗 앗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일은 일일 뿐이야 슬리피 너무 신경쓰지마 멋진 재개시네 공장 직원인가? 여의도 할 것이 없는데 아... 아... 빨리 스탑라치가 돌아와서 이 모자치 지구를 다시 집어야 할 텐데 보스가 화날 거야 녀석이 또다시 바에서 끼려는 비옥이 있는 거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거야 아 오케이 바 찾아야 돼 이거 바인가? 아닌데 바가 어디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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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난 발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 여기서 가장 아늑한 곳이었지 내 무릎에 드라이브를 박을 때까지 말이야 지금은 문을 닫았어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내 유일한 손님이야 쫓아버리지 마 이제 뭘 하지? 난 바... 오케이 돌지 바가... 아 이 친구랑 이미 얘기를 했는데 감당이 들면 만큼 만 마시야 고마야 뱅룸에 이런 친구처럼 되지만 하고 안심해 뱅룸 뱅룸 에헤헤 벽 오케이 근데 안된... 아무것도 못하는데 뒤에 있는 로봇은 정말 윤팔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머리에 큰 춤을 가야만 낄 수 있을 거야 오케 오늘은 뭐 해줄까? 구모 손님? 내 작은 눈으로 우리의 세계가 어딘 보이겠네 너처럼 작아져서 승허준 장소를 탐험하고 싶어 기? 근데 어..어떻게 해? 아 우양이처럼 네 나이스 일하러 가세요 아 헬메이쉬 헬메이쉬 이래! 아? 하하하 아.. 맛있는 모자가 많아요 제꺼야 니야우 아하 하하하 그럼 배터리 훔치자 훔치자 가사 작업 아 그냥 이거 주세요 완벽게 잘했어 이 헬멧에 헬멧이 효과가 있을거야 이제 옷을 입겠어 잠깐 되돌아볼래 알았어 쁘 좋았어 허리 둘리가 약간 헐렁하지만 괜찮을거야 자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니가 모레 컴보소을 통과하겠어 통과하여 흠 흠 오케이 오 아, 오케이, 스텔트 미션, 스텔트 미션 ек, 스텔트 미션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기로 누가 온다? 아니면 여기 누굴 잇는.. 딱 딱 딱 어어? 어어? 아 다행이다 오케이 아마 거기로 일단 거기 들어가서 여기 올라가도 되나? 아.. 저.. 아.. 저 안 보이네 음.. 아.. 어.. 거기로 점프하면 안 돼? 아 오케이 어어? 잘됐어 어.. 얘는 그냥 거기 있으면.. 네? 네? 하.. 지금은요? 아.. 아.. 문 열어수! 아.. 거기 내.. 어.. 도라가야 돼..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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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음.. 그냥.. 아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똑똑한 도양이.. 도양이.. 고양이.. 고양이.. 잘.. 잘 됐어.. 잘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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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아아 어? 알람이 없었어? 격이 끄기 이게 뭔지? 어, 여기 있어야 돼? 어 잠깐만 아, 혹시 이해했어요? 어... 아니, 혹시 여기로? 어? 응? 잠깐만, 잠깐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안.. 아닌가? 이mmm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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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으 음 으 으 으 아 5 아하하하 잠 그만 따라오세요 다른 물건도 있어? 다른 물건도 있어? 아마 여기... 그렇담... 다녀오세요 ー ー ー ー ー ー ー 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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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제 하나 더 있어 아 오케이 배터리 다 끝나요 모든 공자를 위한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었어 빨리 센티넬 나타나기 전에 여기서 나가자 이 배터리를 클레멘타이너에게 가져다줘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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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하 오하 좀 tracing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اذ 아이고, Clementine 아마 범죄자가 제 빈티지 카드 컬렉션 노리고 있었을까? 아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건 못 봤는데 오케이 거기로 가면 안 돼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도 틀려 전 여기 아니네요 네 그러게 이거 좀 약간 위험한데요 어디야 친구 친구야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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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모키 지금 어딘지 몰라 아주 이상해 네 클레멘타인 흠 클레멘타인 없어 아 이게 뭐지 일종의 고단한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면 담장처럼 생각해 이것 좀 봐 비트웰프가 고양이게 답은 내 물건이 있다 그리고 내 께에 키우가 있음 니 께에 키우가 있음 오케이 무슨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뭔가 찾았어? 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확실해? 확실해? 여기에는 단서가 없어 아 그냥 돌아다니면 아마 그럼 아마 여기 위에 단서가 있을 거에요 이 보석은 중간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 순도가 낮아 빛은 인위적으로 더해진 것 같아 유용한 것은 찾을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하나? 빙고 메시지가 있다 블레이저랑 있어 라고 써있어 다른 거 그럼 그냥 자일 수 있어 내 센서는 기체 상태에 무이한 화학물지만 감지할 수 있어 내가 기억한 변화해진 느낌은 제한할 수 없어 컴패니언도 나처럼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까? 용기 아래에도 메시지가 너무 숨겨져 있다 나는? 라고 쓰여 있어 뭔가 찾았어? 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확실해? 아 아 아 아 아마 여기 올라가야 돼? 이건 먼저 모르겠지만 정말 미 미혹적인 빛이야 미안 잠깐 다른 생각 좀 하느라 여기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 뭔가 찾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확실해? 아니 여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에 어디에? 아이고 뭐 해야돼? 지금 약간 다리는 구멍이 富있는 경지 우리 무조건 mach아유 그리기 기록 até 이렇게 비트웨프 박구영에게 답은 이물건 있어 전 뭐 해야하는지 몰라 비트웨프 박구영에게 답은 이물건 난은 오케이 난은 블레이저랑 있어 비트웨프 박구영 비트웨프 박구영 나는 블레이저랑 해서 와 누가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블레이저를 찾으러 가야 돼? 블레이저가 누구지? 블레이播 Melo 블레이저의 감독도 블레이저를 찾으러 front에 코스촌 블레이저히 equals 함 블레이저 나우 크리스마스카드 närский 크리스마스 ak wel 거 genauso 으 넷 즉 .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너랑 관계없는 곳이야? 저리가? 뇌물? 난 뇌물을 받지 않아. 이런 소중한가 경비원이 우리를 들어보내고 죽을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우린 다시 뒤로 올라가야 뒤로 올라가야 근데 어디? 넌 여기 무리를 없을텐데? 또 구급진 다리도 교체할게 아니라면 말이야 네 다리는 교체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꺼져 안녕 파트너? 이쪽으로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알았어 알았어 훌륭해 이장 귀염동기 좀 봐 거기 들어가야 수술까? 야 안녕 여긴 어떻게 올라왔니? 우리랑 파티할래? 자 들어와서 음료음 좀 마시렴 오우하 오우 프레임 드랍 오우 저는 디제이 맥키가 왔습니다 파트를 시작해볼까? 와 이 첫반신으로는 우리 아주 수상한 친구 블레이자의 친천국입니다 블레이자가 어디야 왼쪽 울죠? 비포 쓱싹 이것을 지가마 댄스 흐흑 질위니 꼬마야? 난 진짜 누.. 모든 애랑 얘기해야 돼? 저기서는 VIP 발코니 못 들어가 비공기로 사용하고 있거든 일단 자아가 예약한 곳 가자 그럼 어떻게 올라가? 어디야?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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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만 우리는 아마 모든 애랑 와 얘는 멋있는 헬멧이 있네 네 마스크가 마음에 들어? 어 네 네가 직접 만들었어 센티넬의 스캔을 방해하는 데다 멋있어 보이기 까지 하라고? 이건 진짜 멋있어 보이긴 해요 으흐흐흐흫 댄스인 춤추지 잘춤쳐야 푸슈어어어 왜이래 지금 허어어얼 거기 손님 비앞이 발코니 못들어가 비공개로 사용하고 있거든 블레이저라는 자가 예약한 것 같아 오 잠깐만 여기 여기 이승한 음료 얻기 나이스 지국이 있니 꼬마야 오 그거 마시려고? 작은 고양이? 너한테 좋진 않을텐데 당신 어떻게 알아? 지금 안 받았는데 얘는 우리한테 우리랑 한 얘기 안 해 나는 오늘 참 동작을 얻으려고 경비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했어 그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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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여가 시간에 홀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거든 오케이 네 우리 이거 이미 읽었습니다 얘기 저랑 얘기 안 할래?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남편이 해 해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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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수생한 친구 블레이즈의 신정국입니다 우리 이거 필요해요 전 어디 이거 했는데 그냥 뭐 해야할지 아 이거 될 것 같아 우 클럽은 형편없네 하지만 vip 룸을 가려고 했는데 나를 조전했어 나를 믿어줘 그래서 뽀뽀그로 이 레버를 그냥 훔쳤어 네가 음료를 가져다주면 이 쓸모없는 레버를 줄게 네겐 필요도 없고 가지고 다니다 잡히고 싶지도 않아 오 고마워 친구네 약속대로 자 여기있어 고맙습니다 친구 나이스 나이스 올려주세요 신난다 가슴 실패 Gross 족보가 없는데? 아! 오하! 오하, 이건 무슨 버즐인가? 오케이 근데... 잠시만... 다른 족으로 가면... 안되지... 이건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으... 오, 계획인데... 이건냐?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가자! 저... 아아아아! 불이 안보여? 어, 계획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잠깐만... 우리 이거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필요해요. 아닌가?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닌데... 이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해요... 흠... 아니요...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 그거 있어야 돼... 잠시만...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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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될까? 어... 아니에요 한 번 다시 저거도 음악이 좋네 다른 버튼이 없죠 지금 됐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뛰어서 다행이다 난 센티널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이들이 센티널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불병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해줄게 오 예능기량 아이고 아이고 일석이 좋네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구나 작은 고양이야 어쨌든 나쁜 감정 있어서 그런거 아니란다 단시 사업일 뿐이지 근데 우리 고양이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사업이 곧 돈이야 나는 우정이나 똥지애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둘 다 읽을까 오 오 오 누군은 좀 악해 들었는데 모든 고양이 래스 성공적이 없던 우리 친구가 없어 그러게요 아하 이제 우리 밑에 그 액체 액체? 어 후당이다 후당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잘 잘됐어 잘됐어 나갈 것이 없었는데 여기 뭐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액 잘했어 어 아 우리 진짜 아 오케이 거기로 못 갈 것 같아 슬라이더? 감옥 우리 징역이 징역 당했어 잠깐만 오케이 어 어 혹시 한번 다시 네 내려갈 수 없어요 아 액 아 아 잘됐다 어? 아이고 전기샥 사유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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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으 어디야? 아 거기네 오 네 이렇게 안했어야했어 으으으으으으으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여기 내려... 오, 얘네. 괜찮으세요? 아이! 그거는 지금 게임 버그인지 아니면 그냥 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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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버그당하는지 아이고, 힘내세요. 지금 눈 모셔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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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감옥이 맞아? 나 성형 당했어? 어? 아! 집에 왔다. 얘는 진짜 무슨 버그당한거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없어서. 도도루또또 음 음 음 오케이 아 여기 올라가 있을까 네 네 응 우리 지금 디바 못하지 그러게요 번역해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데도 우리 왠지 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어 음 어 커피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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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커피입니다 아 여기 약간 그늘이 많이 있어요 이거 때문에 뭐야 나중에 좀 빠꿔야 돼 아 아 나이스 여긴 나 나 나가 있었어 아니야 이즉으로 돌아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나갑시다 따라갈게 네 따라갈게 따라갈게 아 열쇠가 어디에나 아 쓸 수 있을지가 참 좋아요 쓸 수 있을지가 아니 쓸 수 있기가 쓸 수 있음이 쓸 수 있는 것이 입만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아 콧씨 아 وف 옷 아 저희 쩌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 우리 로봇 친구 왜? 우리 로봇 친구를 구해야 하죠 아 모작 너무 멋있네 오하 왜 우리 그냥 점프하면 안돼 아 뭐 이런 이것도 방법이 좀 복잡한 방법이네 오하 지금은요? 올라갈 수 있을까? 저 안보이는 저 안보이는데 어 오케이 오오 헉 엄마가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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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어..어.. Aquí 핑곤 tu 아~~ Reports 잠깐만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잘했어! 어! 거기도 무슨 박스가 있어? 하! 근데 여전히 우리 아마 그 그 그 그 그 그 전기 글? 라인? 여기 뭐있나? 아하! 나?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 오오 하!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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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흐앗 우리 여기 밑에 있을 수 있어 하! 하하 그럼 한번 다시 우리 거기 나가고 싶어 나가오면 나가면 되요 아 지금 거긴 왜 있네 거기에 나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게임 갑자기 안차트가 됐어요 구함이 완료됐습니다 또 다시 연구실에 컴퓨터 시스템이 갇혀 느낌이었어 철저히 구독하게 고독하게 아 고독하게 고독하다 좋은 단어 내가 니게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아 넌 좋은 친구야 진마려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네 하지만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니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저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슨 지식이 여기 떠 있나 잠시만 아 아 정말 네 네 네 저였어 뭐 하게 아 아 그 유리 깨려구 이거 좀 밀어줘 이거 좀 밀어봐 네 이것도 방법이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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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되요 저 센티넬 어 센티널들이 또다시 길을 막고 있어 이래서는 금방 들켜버릴거야 네가 감 음 감방으로 네가 감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한 다음에 꺼두는 건 어때 감방 감방 몰라요 제 사전이 어디 한 번 사전 감방 감방 처음 들어봤어 온세를 한 단어 연습해봅시다 감 방 강 감옥 아 감옥의 빵인가 아니지 네 감옥 감옥 그리고 빵 오케이 감방 오케이 안녕 일단 요 여기 저 친구 저 친구 그냥 거기 앉아있고 있네 친구야 아니면 저기 바닥에 있는 저 남자 뭐야 재보팅 당한 로봇이야 난 기글 읽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어 어디 어디 무슨 이생은 소리가 어디 나와 문사용 문사용 도대체 그렇게 도대체 도대체 니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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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으라 이 필드북 센터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졌어 넌 이젠 모범 시민이야 에에 내가 뭐 그렇게 안보이는데 지식 이 불쌍한 녀석 센티너를 저항하는 자에게 무지비한 것 같아 니가 염려한 대로네 그들은 이 녀석을 완전히 삭제했어 더 이상 감정도 자각도 추억도 없어 그러니 절대 잡히면 안돼 날이고 아 오케이 두 번 들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네리됐어 네 음 잘못했어 이마 whoops 가비 오케이 오케이 거기 하나 있고 아 둘 다 잡아야 아 잠시만 열려있죠 이거 어떻게 되겠죠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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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여기로 간다 둘 다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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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네 요리전 오래 안했어요 여기는 역시 아하 운이 좋았어 문에 키가 꽂혀 있네 드럭트 위에 올라타 오레타르 뒤에 넘어서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을거야 아아아아악 나이스 나이스 오오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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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뛰어가자 이야아악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너도 아웃사이드로 가야한다고 써있어. 넌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됐어. 모두가 아웃사이드로 가야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중 하나는 가야해. 빨리 가. 너에 대한 길을 내 램에 저장할게. 작은 아웃사이다. 아이고. 아 우리 집은 다시 고독이야. 그러게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배터리가 있다면 말입니다. 나이스. 니코 코오퍼레이션? 니코는 고양이가 아니야? 가야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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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롬. 해외사이드로 가야해서 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 그냥 도움이네. 아직 몰라요. 저긴 맞는지. 서백도시 99의 주민은 만나요? 사용했어요. 이 구역을 페인트 칠하는 중입니다. 안 마른 페인트를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잘 되게 친구 잘 되게. 페인트를 잘 하세요. 와 여기는 안전한 느낌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전을 위해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제어실에 있는 고인 엔지니어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엔지니어.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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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흠흠흠흠흠흠. 시티 시일드. 서백도시 99의 주민님. 주민. 주민님. 안녕하세요. 입문은 표면으로 통하면 현직 격리 절차로 인해 잠겨있습니다. 아이고 격리. 아아. 질문이 있다면 제어실에 있는 고인 엔지니어에게 물어봐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근데 얘는 어디 계십니까? 자. 화장실인가? 아. 지하실 1중의 무한 프로토콜에 닫혀있어. 인간만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네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건 기분 나쁘잖아. 무한 프로토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통로를 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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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못 해줘 봐라. 새벽 도시 99 내부의 6기 생명체는 특별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캠페인 컴패니언 로봇들이 모든 생명체를 돌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아 너무 높아서 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네 네 여전히 안 돼? 인마 더 많이 있어? 안녕하세요 현재 창문 청소 작업 중입니다 자 지문이 있다면 제가 실을 받아올라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 아 힘을 합친다고 합친다고 네 뭐지 뭐야 뭐야 에? 네 하 흐 아 아 아 여긴 전시 도시의 지하실이야 여기서 모든 것을 통제했어 통제했어 그리고 이젠 아무도 없어 내가 그들은 증거했던 게 기억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거든 가져갔거든 가졌거든 깨끗한 공간 무한한 힘 이동의 자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제대로 쓰지 못했어 전염병 지금 기억났어 모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간 걸 봤어 무력감을 느꼈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난 지금 너를 도울 수 있고 함께 아웃사이드에 나갈 수 있지 이를 이번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겠어 그렇게 해봅시다 아맨 오디 Control Room 이게 바로 메인 컴퓨터야 메인 프레임 다르면 몇 년 동안 여기 아무도 없었어 오래전부터 도시 전체가 롤 롤 다운 사이클에 갇혀있어 이걸 비활성화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온라인 상대로 전화해야 해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 컴퓨터 안에 있어 전화를 껴야 해 네가 전화를 껴안 동안 난 시스템 적속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길을 찾을게 그럼 어디에 있을까 여기 못 들어가는데 여기도 아니고 헝 이건 안 돼 이거 아닌가 여기 입방 안에서 뭘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나가야 하는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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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흔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랬어 네 그럼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지 그냥 여기 꺼나 편에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진짜 저 방에 이거 제게 쓸 거야 아 아무것도 없지 뭐 그냥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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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디인지 나 지금 친구랑 얘기를 못해 그냥 한번 다시 뭐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가비 여기 또 아무것도 없어 텔레비전처럼 큰 날 텔레비전처럼 다우, 다우 다우, 다우, 다우 was 한 번 더 지검 아 이렇게 해야하나? 됐어! 성공했어! 정말 잘했어 친구! 도시로 연 방법을 알아냈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다 기다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루프 컨트롤 스테이션 제가 도시로 연 워크 스테이션이야 보안 레아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네 두 가지를 잘하는 걸 해보자 난 기기를 해킹하고 넌 파괴한 걸 뭘? 아, 혹시 여기 지금? 네, 지금이... 지금이게 돼요 하나 하나 다른 거, 여기 있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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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나 올라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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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하세요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아 아 아 아 계속 진행해야해 오케이 그럼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걱정마 워크스테션을 열면 지 충전할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무리 도도도 이 작은 동시가 망가진 거 같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냥 워크스테션으로 데려다 줘 저 경부는 끓일 수 있어 아 아 여긴 없다 아 아 아 다행이다 됐어 이젠 안전해 네 네 그럴까 안 보이는데 저기 할 말이 있어 도시의 종종 지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드론 동치가 버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이제 보안이 비활성화 되었으니까 내가 시스템을 지하하고 도시를 개방할 수 있어 이걸 덮었으면 소프트베어가 파괴될 수도 있어 하지만 처음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난 그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얘기할 거야 아웃세드를 함께 보여지는 못하겠네 미안해 난 인류의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과거를 못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젠 컴패니언에게 미래가 보여 그리고 너에게서도 자 이제 이걸 덮어줄게 언니가 그리던 지휘구의 친구였어 고마워 하지만 넷 넷 넷 넷 넷 넷 네 넷 넷 넷 넷 넷 오하 오, 라이트 있으면 죽어요. 오, 라이트 오, 라이트 힝 힝 힝 힝 힝 흠 여전히 열고 있나? 와 엔진 일행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와 나가자 친구들아 오 와 아 오 уг루치게 돼 어디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은 게임이었어 좋은 게임이었다 여러분 이 게임 저와 함께 여기까지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